김혈의 칼날 3기가 떴습니다. 도곡마을 편. 싸다 파일에서만 확인을 했고, 요게 몇 번 나오다가 계속 잘린 걸로 알고 있어요. 받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근데 지금 1편에서 9편까지 모음집을 올렸는데, 정액제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다운받아서 확인했고. 19금이구요. 재생하면 안되니까 캡쳐만. 이게 보면은 지금 애니마을 애니맥스에서 했는데, 이게 어디서 방영한 거를 코딩한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차정숙 요즘 유명하죠. 최종화 최종회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액제입니다. 이게 2023년 6월 5일 기준이고, 김혈의 칼날은 또 짤릴 것 같아요. 잘리고 좀 있으면 또 나오고 뭐 하니까, 지금 일단 나왔을 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d calendar depth. edia 그래서 요